혜린아 뭐해? 박혜리 혜린이가 뭐해요? 책 읽고 있어요 우리 혜린 책 읽고 있어요 혜린이 혜린아 혜린아 박혜린이 책 읽고 있어요 우와 우리 혜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미니채 우리 혜린이 집중력이 뛰어났대요 혜린아 어린이집선생님이 우리 혜린이 집중력이 뛰어났대요 히히히 그럼 엄마는 기둥이 좋아요 우와 우린 잘하는데 우린 잘하는데 우린 잘하는데 엄마가 도와줄게 안녕